오성희 형이랑은 손절했어요? 아니죠? 걔야말로 가는 길이 다르지. 지금은 이제 아니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걔도 이제 걔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고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화면도 짓고 나 제일 좋아했던 형이야.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정치를 저한테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손절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영보성이랑은 이제 진짜 그 찐텐 표정이 있어. 나는 방방말을 위해서 난 진짜와 가짜는 구분해. K가 한 말 그 새끼 진짜야. 지코가 한 말 진짜야. 전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는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글을 보내줄게요. 난 인간적으로 얘들아 실망 많이 했어 이번에. 와 그 새끼가 찐텐으로 호성이랑 진짜 가는 길이 다르고 이제 방송 진짜 안 할 거야. 이 드립은 가슴이 아프더라. 찐텐 워딩이 있잖아 여러분들. 찐텐으로 그 얘기하는 때도 막 가슴이 아프구나. 그렇게 해. 그래 나도 뭐 그 얘기 달라 이 새끼야. 서로 다 가짜 다르자. 지코 형만은 그러면 안 됐지. 진짜 지코 형만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됐죠. 지코 형은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그 정말 늙은이 같은 새끼는. 근데 나는 찐텐과 가짜 텐을 구분하는데. 나 디스한 거 섭이가 물어보는데 찐텐으로 대답한 거 보고 투하였잖아. 아니 근데 그 늙은이랑은 이제 손절했어요. 그 X발한 새끼라고 손절했고 이제 안 엮일게요 저도. 여보세요? 여봐. 솔직히 나 진짜랑 가짜 구분하는데. 너 솔직히 요번에 너가 지코 형한테 내 얘기 물어봤잖아. 나 그 방송 라이브로 봤어. 아 그래 그래 봤어. 근데 그 새끼 진짜 찐텐이었잖아. 넌 알지? 아니 이 X발! 그 새끼 찐텐이었어 아니야 이 X발 새끼야. 근데 너 뭐라 해도 지금. 이 X발 새끼가 뭐 엿박이었고. 그렇게 만들었잖아 누들이. 지코 형이 그 얘기 들면 안 됐지 나한테. 너도 솔직히 찐텐과 가짜 구분하잖아. 근데 그 새끼 찐텐이었잖아. 맞아 아니야. 똑똑똑 나랑 너랑 광우님 100개 살아있네. 우리 또 너나 광우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형님 고성이가 많이 삐진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천혜. 그냥 천혜.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이제는. 천혜. 진짜 천혜. 여러분들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내 방송에서는 쓰잘데기 없이. 방에 여러분들 그냥 똥물 좀 튀기지 마세요. 하지만 내 방송은 여러분들 아주 좀 경건하고 좀 깨끗하고. 이제 좀 어 요런 방송이고 이제 이러니까. 시골에 왜 이렇게 자꾸. 똑똑똑 지코 닥터마 등이 500개 살아있네. 시작부터 이렇게 했나 어. 방에서 똥냄새가 나. 아이고 별풍으로는 이제 좀 살짝은 이제 좀. 메이저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야 누구야. 어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잠깐만 어떻게 올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왔다고.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누구야. 야. 어. 이거 왜 왔어. 똑똑똑 족불가님 100개 살아있네. 홍보성 공성전화로 안노. 아니 왜 와. 너랑 너랑 뭐. 볼일이 보고 있다고. 어 앉아 앉아 앉아. 똑똑똑 족불가님 실례지만 누구시죠. 하아. 하아. 네.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전화 뭐 받아서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할 얘기가 뭐 있어. 자고 일어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좀 살짝 이제 좀 보니깐. 이게 좀 그렇지만. 아는 게 다르다더니 일 잘 못 찾은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제 애비를 두 번 입기가 싫은 거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억지야. 뭐 K 뭐 800다리 그 드립 쳤다고. 아니 너는 그 따지고 보면은 c.브레 뭐 어어. 뭐. 어. 어. GbK 500다리 드립도 원래 레전드고. 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 헤헤.